뭐라고 써있나? 자, 우리 여러분들 만나뵙키는 데서 반가워요 오, 또 페어 서페라 배드노 파운즈 지하데이 고시 라게 말하니?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오, 이제 또 페어 알라자이 파운즈 지하데이는 파운즈 지하데이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 이러기래rek 해주는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하나도 자유 사라 산사나 바라에 파운즈 지하데이 파운즈 지하니 오, 파운즈 지하데이 말씀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원적 빛나는 태양도 만들었어요. 말씀해주세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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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또 이삼 안 만들었지? 어휴, 여기가 뭔지 알겠군요? 어휴, 여기가 아베야, 네, 동그랗게 이 아베야, 이 아베야, 이 아베야, 이 아베야, 이 아베야. 달임도, 어, 달임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어, 수립보니, 그 아베야, 그리고 아베야, 이렇게, 이 아베야, 그리고 별자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어, 아니, 이 아베야. 이 아베야, 따라 하루 보내주세요. 이렇게 별들도 반짝반짝 그리고 땅에 이렇게 여러분 피어나는 꽃들과 나무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나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나무에다가 막 빌고 그러면 돼요 이 나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꽃봉리가 키웠어요 그리고 꽃봉리가 키웠어요 나와라 그래봐 나 사베리 봐라 오우! 바이라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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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기에 분꽃이 피었어요 네 꽃봉리가 키웠어요 오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오우! 아니 하나님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새도 만들었어요 오우! 아니 봄이 쏠리자이 약간 우리를 했네 자라 소름리판이 번호하나 봐요 오우! 오우! 새들은 이 팥 이 날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오우! 아니 요찰라고자이 둘 다 파켓다 빨리 뛰어 삐죽했어요 아니 목장이 쭈쭈해요 나와라 그래봐 아우! 바이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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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예 본새들이 바이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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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어 그 동물들을 또 만들었어요 아니 이제 바이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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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바이라오! 개회도 만들었어요 어 아니 이렇게 바이라오! 바이라오! 고양이도 만들었어요 바이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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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도 만들었어요 어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이라오 나무도 하나님이 만든 건데 나무 엔다 들고 빌면 안 돼요. 오, 룩 파리 파메솔에 반하고 룩 라이 도겨반이 온다이 나.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 개발 파메솔에 마다 이 상가띠 라이 그런 거나 석힌 차. 자, 예배를 드려라. 오, 나 상가띠 가라. 그런데 새들도 개들도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오, 그렇게 국물, 물, 자라주름를 왜 이 부ör할까. 왜냐하면 짐승들의 마음 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어요. 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은 것은 사람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사랑이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사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사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개한테 Namaste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거 다 끈에 놔야죠 그냥 끈에 놀이니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너무 어떻게 내가 할 것 같은 걸 아휴 아휴 아니 그냥 아예 뭘 시작하시지 아 그 애들 갖고 왔어요? 아이치 그럼 내가 왜 안가죽 그래서 매처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어 사회 본다 파일라 하자이 펄미슈어리 이스리로 브루스 번호요 어 여자는 예쁘게 만들었어요 어 어 어 여자는 늙어도 수염이 안 나요 어 어 어 어 어 어 남자는 식식하게 만들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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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를 못 나요 응 어 그래서 내게를 못 나요 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응 그렇게 해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응 뭔가에 어 어 어 남편 손 들어봐 여기다 하도 다오는 오우 식식하게 오우 거기에 이스토포스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놓으시고 하나님은 한가운데 나무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여기다 룩을 만들어놓으세요 그 나무는 선악이라는 나무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 나무의 열면은 따먹지 말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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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이 생겨요? 몇몇이? 오이씨 아 문제가 생겨서요? 아 문제가 생겨서요? 아 문제가 생겨서요? 아 이게 에덴 동산에 어 동산압에 생긴 동물이 하나가 오 아니 그 에덴 거 보고 있자마자 어쩜 뭐에다 썰어 뭐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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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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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뱀이었어요 오 언제나 요새 썰어 썰어 흐헤헤헤헿 아 아 오이 뱀으면 오 요 썰어 응 아주 형악하고 거짓말을 잡혔어 오 여기때문 결제에 쥬도구라 번호시 팔로돼요 하와냐 하와냐 어 어 어 왜 이거 안 먹어 근데 여기 가울데 나 맛있어 여기 가울맛 밑어침 어머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먹으면 맛있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 먹으면 똑같이 될 수 있어. 정말?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를 따먹었어요. 응, 이 살과 국어로서에 싸우는 서로를 Huntingway. 이 하와가 남자에게 말했어요. 응, 이것은 하와에서 부분을 따뜻한다고요. 선생님, 이것은 먹어봐. 네, 너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일요? 뭐, 이것은 먹으면 안 돼요? 예, 너는 어떻게 배우면 안 돼? 죽어. 뭐. 아, 맛있어. 응, 안 죽어? 응, 진짜 없어. 맛있어. 달콤해. 나 또 먹어볼까? 그래가지고 랩도 다 먹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욕심을 부리고 친구들이 눈을 뺏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무료에 나면 다 먹었지 않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사람을 뺏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 사람에 관한가있어요. 그때부터 mach은 하나에게 당겨요. 내 눈엔 다 먹었어. 이제 내가 죽은 게요. 당신이 죽었고 죽었고 죽은 게요. 당신의 부처가 나는 안에서 죽었고 죽었고 죽은 게요. 당신이 죽었고 죽었고 죽은 게요. 베베베베 이걸로 다가 복수해야되 그래가지고 집에가서 화살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을 삐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가지고 복수해놓을거야 지금 빨리 거죠 이렇게 존재을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했었어요 Begin십시오 우상 숭배를 했阿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천국을 가야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거야 안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함은 안돼요 귀신 믿음은 안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혀있는 무덤 앞에 나타났어요 그 무덤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렇게 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묻혀있는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문에 시체가 누여져있는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묻혀있는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묻혀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묻혀있어요 차이나 차이나 사인은 누구를 잡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워라. 예수님은 교회에 나오게 해라. 예수님은 교회에 나오게 해라. 예수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며 예수님은 기도하고 예수님은 세례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천국에 간단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비행기란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비행기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저희는 예수님의 믿음을 thicknessurs 거야. 처음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영국에 세웠고 미국에 세웠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인형극을 보여줄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이 인형극을 잘 보면 오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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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팔 모자 자자 도井 라사로 마귀 천사 천사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 부자와 나사롱. 부자가 돈이 많이. 돈이 많아졌어요. 옛날 마을에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아주 욕심쟁이였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는 네팔 까투만두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돈이 아주 많아. 그리고 집도 많아. 그리고 아들 딸들도 많아. 그리고 마누라도 많아.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날마다 잔치를 벌리기로 했어요. 그 나는 많이 숙성하고 썰고 거의 피우네요. 잔치를 벌려야 하는데 잔치. 모든 velocidad 매일 간이 들어가는 Vogge. 맛있는 고기를 날마다 먹고 술 마시는 거에요. 통 давайте Beyond س rice maker해요. должна 50 cost package 저 increíble. 많이imani 동물 지아 VE. 두 분은 De바위에에 꽂았다고lingen 말했어요. 아침에 손하는 것처럼 일상에 오는 사람을 못해서 예수하오. 배가 안 나ugvasion에 한번에 먹을 수 있나요? 배가 안 와요. 밥을 안 와요? 밥을 안 안 와요? 밥을 안 와요? 밥을 안 와요? 밥을 안 와요? 밥을 안 와요? 야, 거긴거는 낸 게가 다. 오, 오, 무슨 말이야. 후자에게 일하여. 밥 좀 못 먹어야지. 오, 이 땐 도왔지만 사오지 샤 홀리 thus 왜 마는지 안 와. 사오지! 사오지! 누구야? 고? 누구야? 누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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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누가 날 불렀어? 고속에 놀래 볼래, 불안해? 누가 나를 불렀어? 사우디! 사우디! 누구야? 누구야? 누구? 누가 날 불렀어? 네가 날 불렀어? 너야? 아니요 아 이상하다 아 들어가서 수기 남았니 아유 깜짝 놀랐네 아유 깜짝 놀랐네 근데 내가 왜 숨었지? 기념 뭐 룩이 걸라게 밥을 어디서 먹어야지 뭐 뱃이 마개로 가는데 다시 한번 싸우지! 싸우지! 아니 누구야? 어? 어? 저희도니 애깐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너 누구야?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너는 깜짝 놀랐잖아 너는 깜짝 놀랐잖아 너는 깜짝 놀랐잖아 쏘리! 팍! 아야야야 아유! 야 이거마! 너 뭐야? 어? 키워네거 타일리? 제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응 그런데요? 내가 배가 고파요 더러메요 여기 땀벅을 하기로 해 먹을 거 좀 주세요 야! 너 같은 거지한테 밥 줄 거 없어? 어! 돈을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돈도 괜찮아요 바이사 대팡이 혼자 돈들 어서! 너한테 안 줘! 바이사바디 차이나! 바이사 돈을 먹으려고 그러면 고기도 괜찮아요 고기 좀 주세요 그래서 뭐야? 마수 왜? 왜 디너스 너 말해 마수? 밥고기 구크라고 마수? 응! 뭐야! 너한테 밥고기 해줘! 어! 키워네거 타일리 구크라고 마수 디네? 야 이 놈아! 어! 너 같은 놈한테는 아무것도 죽겠지? 어! 빨리 안 가! 안 가! 시도 나자니? 나자니? 어!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 너의 몸을 들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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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에 맘에 맘에 아! 너는 밥이 안 먹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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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사로는 너무 슬퍼요 나는 엄마도 웃고 아빠도 웃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지옥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저 할아버지를 전도할 거예요 싸우지! 싸우지! 또 왔죠 또 왔죠 또 왔죠 또 왔죠 또 왔죠 아니요 그럼 왜 왔죠 아저씨 싸우지 그러다가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또 왔죠 또 왔죠 또 왔죠 죽으면 죽는 거지 또 왔죠 또 왔죠 아니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요 뭐? 내가 지옥을 가? 이 놈이 맬을 아직 덜 맞았구만. 이 놈은 맬을 아직 덜 맞았구만. 이 놈은 맬을 좀 많이 맞아야 돼. 이 놈은 맬을 안에서. 정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얘들아! 정국 지옥이 있나? 나뉘어 줄게.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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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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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바로 그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나는 천사니라.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내가 천국에 간다고요?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천국은 돈이 많다고 가는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갈수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갈수있어요. 정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갈수있어요. 우리 같이 가도록 하자.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와우! 와우! 이리하여 우리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네. 하지만 이 부자는 어디 가게 되었을까요? 네. 이 부자도 심장뺨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아 occident 사이에서 이것 공급자 과학을 향해 세상이 없을 것이다 세상이 없을 것이다 세상이 없을 것이다 아이 더요 어지러워 어린 나탈라요 아 무서워 어지러워 어린 나탈라요 아 아 아 토니만이 일어나라 오 싸우지 우타 우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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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어! 나는 지옥에서 너를 데리러 온 마귀님이시다. 뭐 사이 널 가봤더니 아이고. 뭐 사이 땅을 땅에 린아 아이고. 내가 왜 지옥에 가요? 어! 뭐 기나 널 가자네. 기나 널 가자네. 넌 욕심이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 어! 동시에 역담 로비 워크 가니가 흐리. 동시에 널 가자나 벌써.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아!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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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어. 예수께서 제이 일어나면 땅에 많이 살아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일까요? 어. 네. 전국은 아주 행복한 곳이예요. 전국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한번 아름다운 전국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우리 나사로가 전국에 오는 나리에 있노. Vet 보시ons 우리 여러분 여러분 뿐만رف 어떻게 ese 후에 올려줍니다. 네! Tra ga ka 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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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ipa ipipa ipa ipa ipipa 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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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 ipa ipbra 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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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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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sa yo. 아멘 아멘 어 예수 ovich 그래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아 선배님 나라잇에주 immediately 이 전국에서는 아픈것이 없고 죽지도 않는 단다 우리에게 한곳 자세대가 antenna 그럼 여기서 뭐 먹고 살아요 여기 먹을 거 많다. 전국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산단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복부자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돈이 많이 있었어요. 싸우지? 어떤 복부자? 우리 동네에 돈이 아주 많은 돈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가고 있는 것보다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안 보이네요. 그 복부자는 여기 못 왔어요.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보여주세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보여줄 테니 나를 따라오느라. 이래야 우리 나사로는 지옥에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이곳은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아주 지옥은 무서운 곳이었어요. 아주 뜨거운 곳이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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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아휴, 살려줘요. 아휴, 말해두기요, 폴리오, 말해보셔요. 내가 고파요. 오, 복본이 낙요. 예수님! 예수! 고기가 어디입니까? 야채, 가오. 여기는 천국이다. 야채, 설거오. 그 옆에 있는 건 우리 집에서 밥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까? 오, 아가리 워컷에 이라. 아무리 얼마야, 막내. 나사로는 왜 이라?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제이마씨. 아저씨야, 나머스테이, 엉컬. 저 거지는 돈 돕는 게 어떻게 천국에 갔어요? 오, 막내가 100%라. 거슬리 마티서 못해 슬프게 썰고만.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천국에 온 것이다. 오, 암니. 너는 예수님을 안β고, 날마다 욕심만 부렸으니 시옥에 간 것이다. 오, 그 나를 믿고 날마다 욕심만 부렸으니 시옥에 간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 나 비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바랍니다. 나 좀 늘 도와주세요. 여기 먹을 것이 없어요. 나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주세요. 나의 손가락 끝에 물을 내고 나를 준비하십니다. 안 된다. 오데이나, 오데이나, 오데이나. 오데이나, 오데이나.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는 이라. 나의 손가락 끝에 물을 닦아줄 수 없으믄. 나의 손가락 끝에 물을 닦아줄 수 없으믄. 나의 손가락 끝에 물을 닦아줄 수 없으믄. 왜요? 왜요? 카투만두에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나사로 가서 전도하게 해 주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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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상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권사님 이런 분들이 오늘도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느니라.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절대 듣지 아니하리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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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ENCE MEMBERS tych 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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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자는 척에서 고통을 나아가고 있어요 원이 이스클로 사이어로 종이랑 한국을 편보고 있는 것으로 만들라 oxe 어 아리에 오러 들어 마리에 하는 일이 안わか는 소stagọungen 아무 임만 아이 느낌이 아닌 막 인 направ 150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어르신 너무 대답이, 대답 소리가 너무 컸어. 오, 언니가 있어요. 또 빨리 람으로 집을 하러 가요? 집에 갈 때 풍선 하나씩 나눠 주겠어요? 오, 또 빨리 할렐루야, 얼마 전에 람으로 집을 하러 가요? 오늘 말씀을 잘 든 사람에게 꽃을 주겠어요? 네, 람으로 집을 하러 가요. 제일 일찍 오늘 인인은 꽃을 주겠어요?